잉여멘! 로블럭스! 안녕하세요. 오늘 점프맵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바보들만 깰 수 있는 점프맵을 가지고 왔어요. 잉여멘! 난 바보다! 가운데가 길 아닌가? 아니야. 가운데가 길이 아니라고? 이 천재적인 녀석! 어? 이 맵에서는 바보만 인정받는다. 이럴 수가. 그렇게 똑똑하면 안 돼. 이 게임은 손말이야. 불편해, 불편해. 빨간색을 밟았는데 왜 죽지 않는 거야? 어, 뭐야! 이거 세이브 포인트인 줄 알았더니 들어갔더니 죽는 거였네? 어, 이건 뭐죠? 이렇게 가는 건가?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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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안녕하세요. 깼어요? 응. 단면이 못 깰 것 같은데. 단면이 못 깬다. 진짜 바보는 이런 거 잘 못 깨. 진짜 바보는 이런 거 잘 못 깨.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오케이, 오케이. 우와, 왔다. 이거 밟지 말고. 빨간색 밟아야 되나 보다. 총재인데? 바본데? 동교는 튜년길이 있대. 난 믿지 않아. 옆에가 다 길이였네 숨겨진 투명 길이 있어 이거 어디가 길이야? 아 여기가 길인가봐 어디가 길이지? 아 점프해서 가야되네 이쪽으로 점프해서 오케이 가운데 밟지마 여기 가운데 밟지마 뭐지 이건? 이건 뭐지? 리아 방금 길이 안태로가 옆에 사다리가 있어 그냥 앞으로 가서 타면 돼 나이스 오케이 자 그리고 진짜 뭐냐? 아니 이건 바보 여기 다 길이야 여기다 길이야 야 뭐야 이거 완전 단순해야 되네 빈색 중 하나는 진짜야 가운데가 길인가 보다 오 야 이거 어디? 아 뭐야? 소프해야되네 거기는 아 오케이 쉬운 길 어려운 길이 있는데 왠지 쉬운 길은 어려운 길이고 어려운 길은 쉬운 길일 것 같아 나 어려운 길로 간다 어? 쉬운 길이 진짜 쉬운 길인가? 쉬운 길이 쉬운 길인가 봐 쉬운 길을 한번 가봐 어려운 길로 가네? 어? 내가 쉬운 길로 계속 도전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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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쉬운 길로 와봐 쉬운 길로 쉬운 길은 점프를 못해요 아 이게 선정이네 쉬운 길은 저을 막혀 있어요 오케이 어려운 길로 오시고 아이고 친구들도 잘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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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하하하하 왜 이렇게 어려워 여기? 어? 정말 못한다 이거죠 아우 원래 효울이가 좀 힘들긴 하지 이렇게 오케이. 우리는 연습을 많이 했다고 봐. 구독! 한 번 더! 넓은 곳! 진짜! 날 버리고 가. 알았어. 사이에 투명 블록이 있어요. 뭐냐 이거? 진짜? 사이에 투명 길이 있다고? 뭐지? 진짜? 뭐지? 사이에 투명 길이 있어요. 어? 없는? 아아아! 이 간격마다 있나 보다. 오케이x2 이해했다. 그러니까 투명한 길이 이렇게 똑같이 있는 거죠. 하얀색처럼. 어? 없네? 뭐지?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떤ield다. 어? 뭐지? 뭐지? 어? 아..밀이죠? 어? 아니네? 더 앞에 있나? 아 한 번에 가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난 역시 잘해. 가서 이쪽으로 가서 한 번에 매달려서 올라가기. 오케이! 그리고 이건 뭐야? 이쪽이 길인가? 땅이 없는 곳이 길이야. 다 속임수라고. 너무 어려워. 나 너무 천재인가 봐. 어디로 가야 되지? 빨간색이지! 역시 단수네. 어디로 가야 될까? 이건 진짜 솔직한 길이 아닐까? 어 그러네? 여기다. 저 사람 따라가자. 그리고 여기 아닐까? 여기다. 그냥 여기다. 나이스. 어? 고난이 너. 거짓말이야. 어? 어? 길이 아니다? 가운데도 아니고. 옆도, 옆도 아닌고. 이 개구리 씨. 어떻게 합니까? 이 표지판을 밟는 거였어! 야! 천재. 천재인데. 그리고 여기는 또 회오리죠? 오. 뭐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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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밝은 거 밟는 거다. 상식을 약간 벗어나야 되는. 맵이고요. 빨간색 아니었어! 가운데였어! 저번에 당했던 거는. 어 뭐야 이건? 1번, 2번? 음. 뭐죠? 그냥 가보겠습니다. 이건 여기인 거 같아. 1번이에요. 1번, 1번. 그리고. 어디지? 어? 어? 여기는 그냥 지나갈 수 있네 여기는? 뭐야? 어디로 가 이거?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긴데. 앞으로 가면 된다. 오케이. 길은 하나밖에 없어. 제작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어? 어? 뭐야? 헉, 멍청이들. 어디야? 길? 헉, 멍청이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 어? 제작자 머리 밟고 지나가니까 됐어요. 어? 그러네? 오. 이건 뭐죠? 저거 올라가는 거 같은데? 아.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오케이. 쉬운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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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가 길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랄까? 나. 맞아? 맞네? 응. 날 밟아. 최초까지 밟아야 되는 건가? 밟기 싫어졌어. 한번 밟아볼까? 오? 맞네? 여기까지. 그리고? 오. 오. 됐다. 어. 됐다. 아이더가 좀 그렇다 보니 깨셨네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악. 와, 깼다. 어려워하는 걸? 우와, 저거, 저거, 저거. 뭐야? 밟고 날라가 버렸어. 움직일 양탄자도 주네. 좋아요. 유비가. 어? 휴. 머브의 양탄자로. 유비있게 유비 놀리러 가자. 맨 끝에 유비가 있을거야. 야호아아아아아악. 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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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사람이 깨는 걸 봐야겠구만. 자. 숨겨진 투명한 길 찾았네. 오. 똑똑한데요. 자. 아하하하하하. 우리 역시 우리처럼 다들 단순하지 못하는구만. 어쨌든 여러분들. 자. 단순하면 깨는 바보들만 깰 수 있는 그런 속임수 점프웹이었고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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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